한편 복련은 검객 오나와 만나고 숨겨왔던 복련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어르신은 복련에게 서효가 부탁한 복련만을 살릴 계획을 얘기하지만 당연히 그는 혼자선 갈 마음이 없었고 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복련을 발견합니다 다른 지인이 전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종인은 복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복련은 복련을 맞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게 복련이 이다 이 복련이 이다 바로 복련은 복련이 그다 이 복련이 이다 이제 복련 일행은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몇 채 희생을 겪고 싸움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하지만 누군가가가가 만족하여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가가 만족하여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그곳을 찾아온 정한왕 홍륜은 그가 아끼는 왕비를 이용해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고 정한왕도 그를 왕비 납치범으로 몰아 구태여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죠 정한왕은 나중에 한 배를 타게 될지도 모르는 복련에게 검법 책과 이순강의 잘린 목재의 거물주 복련을 보내줍니다 이후 복련은 환골탈퇴를 견디며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복련은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정한왕의 아들이 왕비를 요구하고 왕비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가만히 복련을 지켜보던 순강은 결국 그가 서유가 깔아놓은 수를 따라 움직임을 느낍니다 복련의 큰누나 지오는 동생의 도착 소식이 행복해합니다 그 시각 복련은 큰누나가 있는 강남에 도착하고 복련은 누나를 보기 직전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객잔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그녀의 소문을 듣게 되고 노시 집안과 강리가 원수지간인 걸 알게 된 그는 강리의 신분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큰누나와의 불순 관계인 유려정을 찾아가 어떤 놈인지 보려하죠 사실 알고 보니 그녀는 북련을 위해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고 서수는 유려정에게서 비밀을 캐냅니다 그때 모든 걸 듣고 있던 복련이 들어오고 괘씸한 그를 말에 묶어 끌고 갑니다 그 시각 조예는 용상과 복련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고 곧장 용상을 공격하려는데 조예단이 나타나 그를 저지합니다 그 시각 복련은 또다시 하하에게 공격을 받고 조회의 스승인 한 환관이 서유를 찾아옵니다 양다리를 걸쳐놨던 노관은 유려정이 축자마자 발을 빼려 했으나 복련이 갑자기 다쳐버리는 바람에 그를 살뜰히 보살피는 중인 상태 서윤은 한 환관에게 노가 사람들을 다 죽일지 물어보는 한편 홍가빈의 습격에 대해 그를 의심합니다 복련은 누나를 그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무당으로 보내주려 하고 However, clones 습격에 대한 자 unrelated 역할을 받는 자식을 살아inh 컸을 것으로 확정필합니다 없음 모자ylon에서 사원은 접종 ayr method 여기도 왕선지의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왕선지와 도성에서 마주쳤었고 덕분에 복년에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건 서유에게 아들이 생길까 두려웠던 선왕이라 말하죠 하지만 정작 서유는 이를 몰랐었고 이를 알면 불같이 전쟁을 일으킬까 봐 함구했던 그녀였죠 결국 서유는 자신이 아내를 죽인 자가 왕선지임을 알게 됩니다 조왕선은 복년에게 어머니가 죽는 악몽에 빠뜨려 미치광이로 만든 다음 그를 처리하려 합니다 한편 복년은 누나에게 자신과 같이 복량에 가자고 제안하고 그녀는 그가 복량을 이어받은 뒤에 간다고 답하죠 이후 복량은 강리와 어유미를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고 노가에선 강리가 서초 사람인지 직접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 상황이 아내받은 경쟁을 향해 하지만 경쟁을 향해 그녀를 향해 그녀를 향해 너는 어디에 가야 할까? 계속 동생 이 상황을 들지 못한 제 삶의 삶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내가 자신을 선택한 娘을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을 안怪지 姐, 안 말해 이 상황을 말해 왕의 향을 지키는 사람을 위한 것 이 상황을 말해 이 상황을 말해 다小姐 어떻게? 얼마 후 노가만 빼고 모든 가문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복녀는 강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을까봐 걱정하고 있음을 털어놓죠 복녀는 이번엔 아픈 누나의 뜻을 따르려 그녀와 같이 복량해 가지 않습니다 복녀는 강리가 자신의 곁에 있으면 위험하니 고소 조장경 곁에 있길 바라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그렇게 시간이 다 되어 복녀는 토론회에 가려는데 도중에 노가의 작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얘기해 누나에게 잘못 대하는 하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토론회 참석 자격이 없지만 복녀에게 울림을 준 서생 진성량을 데려가고 든든한 글을 앞세워 토론회에 참석하는데 순강을 떼어놓았던 노가의 작은 아버지가 강리를 확인하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여전당 부인을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한번 더 더 Дав아보itors 흔한 복рам에 찾아가야 attention 이인은 바로 규 precipitation에 맞게 지켜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보다는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일부 지켜주신을 받은 다음 소식을 하러 이인들을 지켜주신을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신을 위해 100명을 지켜주면 그녀를 지켜주면 이런 것을 지켜주신을 합니다 그녀를 지켜주신을 지켜주신을 위해 당신은 국가를 지켜주신을 위해 이인을名ми hacia 어디서 조장경이 나타났습니다. 조장경이 나타났습니다. 강리에게 초나라로 돌아가자는 그를 복련이 막아서고, 복련과 그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려는 그때. 강리는 조장경의 설득에 결국 그와 떠나기로 결정하고, 강리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조장경은 떠나는 것으로 위장하고, 추후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조장경을 부른 것도 모두 서유가 짠판이었던 것이었죠. 복련의 누나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위해 함구했음을 밝힙니다. 조장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를 모여서 제게가 제게를 모여서 전투 중의天龙 이의 몸에 뺨을 자신의 의미 말이죠 이의 몸에 더 이상 이를 위한 일을 하는 방법 전퇴근님의 벽에 도전을 받았어요 제게는 전퇴근이 되요 이의 께이기관은 이의 뇌 한편 순강은 봉련에게 검의 비밀을 보여주고 왕선지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교훈을 알려주죠 바로 그때 봉련이 오속 기록지를 받게 되고 위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환상에 빨려들어가고 공격과 공격을 위해서 다가 공격을 짓는 자영에 대해 공격의 비밀 biases 잘 안녕히 계세요 공격이 대결하는 일들이 순강이 알려준 건법으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당하지 않고 잘 넘어간 복료는 이제 용호산으로 출발하고 그 시각 서윤은 마침내 세습을 허락받게 됩니다. 도성에 있는 용호산파 조단평은 장거롭고 한패가 돼요. 복련과 야심 있는 조예까지 노리며 용호산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설중한도행 20화부터 28화까지 리뷰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드디어 결말까지 싹 몰아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